이들은 모두 옛날 한량없는 겁동안에 항상 큰 세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을 줄 거에 대해서 항상 친근하고 공량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이래서 제1번을 누굴 시 안았다? 직근강신 서원을 따르는 행위 이미 원만하여서 피안에 이르렀다 자기 문제는 다 해결됐다 자기 문제 해결됐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없는 청정한 복을 사왔으며 모든 산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다 이미 밝게 통달했습니다 모든 산매로서 어떻게 제척거리든 집착이 있는 것이 다 떨어져 버리면 탐진치 떨어져야 산매잖아요 신통력을 얻어서 사마타가 지극하면 신통력이 얻어지죠 우리가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능력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아까 나나들이 이거 잠깐 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3페이지 있죠 여기서 이제 4판 2판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사리상수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즉 사행과 여이간지 수습 동등 중요하 사행 사적으로 행하는 모습이나 안쪽으로 이치로 간하는 마음을 수습하는 건 수행하는 것은 동등하게 중요한데 또한 사리상행이라고 한다 사리상수를 사리상행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정건 정밀하게 즉 부지런하게 사행작법자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이홀약 이간정어라 사행작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치만 간하는 눈에 안 보이는 깨달음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세미클론이 있죠? 찍어난 거 세미클론은 문장이 바뀌는 걸 세미클론 찍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나란히 관계를 그렇게 찍고 콜론 찍어놓은 거 있죠? 점 두 개 그거는 종속의 관계를 나타납니다 앞에 말을 주제를 뒤에 부속적으로 풀어줄 때는 콜론을 찍습니다 표점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토가 없고 글을 보실 때 세미클론은 동등한 관계예요 앞에는 사를 얘기했고 뒤에는 이를 얘기했는데 이간정어를 중시 여기는 자는 앞에는 사행작법을 부지런히 닦는 자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대역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적 이경홀 사행작법이라 그러니까 사판하는 걸 시원찮게 생각한다 연불하는 데 나아가서 말하자면 칭명연불은 뭐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소리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사행이라고 해요 이건 흔히 여량지라고 해요 그런데 안쪽으로 반드시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이라면 그 부처님에 대한 간상연불 간상연불 간상불명 해놨잖아요 그죠? 그 연불이 부처님 이름을 간하는 것은 염하는 것은 뭐다? 이행연불이에요 이걸 여리지라고 해요 여리지 하나는 여량지 여리지 이런 기회인지 한번 챙겨놔야 돼요 즉 곧 모름지기 구중 칭념은 입에서 칭념하는 것이고 또 입으로 하는 것은 칭념 심중에 하는 것은 관상 양자가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냐 비로소 쌀이 상수의 연불행법이 되는 것이다 저 섭선지시의 선을 닦을 때 양능 자선 계율을 계율과 자선을 상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계율은 탐진치를 제압하는 겁니다 탐진치가 제압이 돼야 참선으로 선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를 뽀득뽀득뽀득 잘내고 이런 사람이 지금 무슨 삼매 삼매 절대 못 하내는 사람은 삼매 못가요 삼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내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내죠 욕심이 많아서 하내요 욕심이 탐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을 해야 되고 하를 잘낸 사람은 인연관 자비관을 해야 되죠 내가 요 관 진여의 이치를 요관해가지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므로 설림 중에서 집착교상 교상 이게 걸줄 쪼가리나 이렇게 우리처럼 문자법사나 이런 데 집착해가지고 관법의 관법의 어두운 암어 관법이라 그죠? 관법의 어두운 선사들은 뭐라고 한다? 다분히 사상선사라고 읽혔는다 흔히 얘기하는 거 어리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입만 살아가지고요 입만 살아가지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은 저기 또 좀 가야 됩니다 신통력을 얻어서 여래를 따라 머물며 불과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중들이 모인 부패에 있으면서 위험스러운 빛이 특별히 뛰어났으며 당연히 건강신장들이니까 모든 중생에게 알맞은 발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정도의 눈빛처럼 모든 중생에게 뭐를 뭐하는 발을 알맞은 발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음식 좋아하면 누구한테든지 그 음식 대접하려고 달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항상 어향은 상대에게 어디로 뭐 어떻게 상대에게 언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출 줄 알면 이미 상대의 번뇌를 없애주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상대가 하기 싫든지 말든지 내 따라와 이런 건 오직 뭐뿐이겠어요 암암뿐이야 아상뿐이야 지하는 게 다 맞으니까 그런 사람도 꼭 뭐 해놓고는 음식 먹으면서 이 음식 좋다고 그걸 갖다가 강제로 주장한다 강제로 주장 세종 세종 저 눈빛이 보니까 스님이네요 저도 요즘 많이 지향합니다 그런 거 좀 상관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끌려 댕깁니다 끌려 댕기 전에는 끌고 댕기다가 이제는 내가 끌려 댕기는 주옥이다 끌려 댕기는 주옥 또 일체 재불의 변화한 형상이 있는 곳에는 다 일체 부처님께서 형상을 놔두는 곳이 있는 자리에는 다 따라 변화해야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때로는 다보탑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이 때로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부처님이 때로는 달빛이 되고 부처님이 때로는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죠? 뭐에 따라서 내가 신심이 있을 때마다 산화대지가 총목의 개법이라 눈때면 전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근강신장이 되어서 일체 여래가 머무는 곳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합니다 그러니까 근강신장이 하는 소위는 뭡니까? 일체 여래가 머무는 곳은 anywhere, anytime 항상 부지런히 수호합니다 건강역사는 휴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휴가 없어요 태양도 휴가 없어요 사람만 휴가 있어요 묘생, 나라연, 직근강신의 찬탄이라 그러면 직근강신 찬탄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열 가지 열 가지인데 다 싫으면 책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누구만? 묘생, 나라연, 직근강신의 우리는 나라연신, 그렇죠? 한 분만 해놨다 여응, 간, 법왕하라 그대는 법왕을 잘 살펴보아라 법왕의 법은 이와 같도다 색상이 무휴변이라 색상이 거지 없어서 보현, 어세간이라 세간이란 말이나 중생이란 말이나 인연이란 말이나 생멸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세간을 다른 말로는 육범이라고 해요 육범은 뭐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라 이게 육범이고 출세간은 누구죠? 보살, 불, 보살, 성문, 영각, 사성을 출세간이라 한다 귀신론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것도 세간, 출세간 자, 읽어보십시오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간을 뭐라 했죠? 생멸법이다 출세간은 불생, 불멸의 법이다 아, 불생, 불멸의 법을 깨쳤든지 수행하든지 이치를 아는 사람들을 불, 보살, 성문, 영각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 불생, 불멸은 관심 없고 오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따라서 생멸법을 니죽고, 내줽고 살면은 뭐죠? 세간, 살이다 한다 이해되셨죠? 세간이라 하든지 출세간이라 하든지 아, 그래서 마음을 괴로운 걸 많이 내쁜 놈은 어디에 살고? 지옥에 살고 욕심을 많이 내쁘면은 아기처럼 살고 그건 진문제지, 그렇죠? 이 마음을 거룩하게 써버리면은 불보살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심불겁, 중생시삼, 무차별이라 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을 써서 불보살, 성문, 영각으로 출세간으로 살든지 마음을 악도가게 써가지고 심불겁, 중생 중생은 뭐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떨어져서 하거든요 그건 다 진문제다, 이거 생멸로 살든지 불생불멸을 살든지 전부 뭘 벗어날 수는 없다?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본래 무일물의 이 마음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뭐 넘어갑니다 색상이 거지 없어서 세간에 널리 나타났네 아, 부처님 혼자 색상이 거짓없고 말라고 거짓없겠네 중생의 숫자와 똑같이, 누구보다 숫자가 똑같이 있다? 부처님의 숫자도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숫자하고 중생의 숫자가 왜 똑같나? 그러면 그 중생이 그 부처다 이해가요? 해설, 집권강신은 무량한 세월 동안 모든 부처님의 화신이 있는 곳은 다 따라가며 모든 여려가 머무는 곳에서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였다 집권강신은 심체의 경고성을 의미한다 본심은 경고하여 허공처럼 경고하다고 하는 것은 텅비가 없는 것이라 더하고 뺄 수가 없으며 자르고 깨뜨릴 수도 없고 허공을 어떻게 잘라내든지 찢어버릴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잖아요 허공에다가 어떻게 강력 본도가 있다고 붙일 수가 있나, 뛸 수가 있나 왜 그래 못하죠? 본래 없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대요. 없는 것을 어떻게 지우냐고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뭐라고 한다? 진공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부처님의 몸에 털 하나하나마다 광명의 건물이 불가사이하여 마치 밝은 해가 온 세상을 한하게 비추듯 하고 여려께서 설법하시는 소리가 시방에 다 들리고 중성의 종류에 따라 마음에 다 만족해한다 고려놓고 오늘 이제 광명을 마치면서 네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렇죠?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자, 읽어보세요. 신중이라고 하는 것하고 족행이라고 하는 것하고 도량신만까지만 개갈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합니다. 신중이라고 몸 가운데의 신이라고 신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는 본체를 얘기하고 마음의 본체가 텅 빈 걸 얘기하고 여기는 본체의 심상을 얘기하는 건데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공덕을 가지고 있는 보호신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 빛이 근원에서 빛의 뿌리에서 뿌려주는 것이죠. 태양 자체가, 광채가 직근강신이라고 한다면 그 광채에서 쫙 허공으로 밀려나온 빛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신중신이라고 해요. 몸은 그냥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신이 하나가 있는 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능력이 어디에 붙어있어요? 전부 여기에 신에 다 붙어있어요. 그렇죠? 이게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런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족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성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중선봉행, 제약, 막작하는 것 마음에 작용하는 원리 있잖아요. 그렇죠? 보는 능력이 있는데 보는 것은 뭘로 어떻게 잘 보고 들을 것인가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실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뭡니까? 족행신이에요. 족행은 다른 말로 바람일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감 잡았어요. 이 직근강신이라고 하는 것은 텅빈 심체를 얘기한다면 이게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텅비었지만 묘유로 갖추고 있는 능력을 심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진공 묘유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족행신이래요. 실제적으로 조고각하이 한 발짝 한 발짝 눈길이 가는 데마다 발길이 가는 데마다 이 마음의 대자 대비와 지혜 강명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족행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직근강신 모든 번뇌를 부숴서 본래 면목을 진공의 본체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이 무량무변한 신중, 그죠? 이 능력을 가지고 족행을 해서 활용해서 마음의 작용을 쓸 때 뭐가 벌어져요? 도량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도량신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도량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산매에 들면 호련히 넓어져 버리잖아요. 산매에 안 드는 사람은 바다 앞에 가서도 조금 더 수영이 안 되고 산매에 들으면 모든 게 다 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량신이 갖춰지고 난 뒤에 나중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가신, 주약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 가요? 근본 신중이 그렇게 형성되죠. 이야, 이분들 이렇게 우리한테 치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1세동방, 결도량, 2세남방, 덕청량, 3세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양곤. 그러니까 천수경에 할 때도 천수경이 전부 어디라고 해서 하암경에 나온 걸 했죠. 우리 동서남북이 아니고 어떻게 해? 동, 남, 서, 북.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해가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서쪽으로. 3세 서방. 4세 북방. 이해 가시죠? 아, 천수경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동쪽으로 물 뿌리고 남쪽으로 물 뿌리고 서쪽으로 북쪽으로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물은 바깥대로 사쪽으로는 실제적으로 물을 뿌려야 되겠지만 어디에? 마음의 미진의 속진 번뇌 덩어리도 물 뿌려서 가라앉잖아. 이 말 아니겠어요? 이해 가죠? 도량 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에서 티끌이 없으면 삼보가 철룡이 강차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내 마음이 곧 간센보살이고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서는 오늘 집근강신을 했지만 여기는 심체를 얘기하고 신중은 심상을 얘기하고 족행은 심의 작용을 얘기하고 그것이 다 체상용이 갇혀지면 그걸 뭐라 한다? 도량 신이라고 한다. 신은 신이 아니라 뭐요? 무의 절대자 우리의 고유의 능력 그걸 신이라고 한다. 영지 불척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소초에 아주 신령스럽고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은 우리는 언어도단 심행체멸 불가사이하다. 그러니까 이 십년상, 이 명자상, 이 말로도 갈 수 없고 언어로도 갈 수 없는 그 자리 그걸 갖다가 영지 불척이라서 그걸 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배우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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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